5 으 으 으 으 으 지경은 몇 년 전에야 군사보호구에서 해제가 되어서 출입이 허용된 그것도 일몰 까지 으 5 6 까지 뭐 6 까지만 공간시장으로 개방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변 해변 그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소수의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저 멀리 보이는 빨간 존대관 남양입니다 으 으 남양 좀 못가서 쉽게 얘기하면 주문진에서 남양 방문 주문진에서 속초 방문 약 10분정도 올라오면 지경이버를 만날 수 있어 가봐 가자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오 으 으 으 으 으 이곳은 동해안 맑은 물의 양질의 조개가 잡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변의 길이는 약 9km에서 10km 입니다. 해변의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죠. 오 잘하네 모시조개 같아 모시조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증이 나왔길래 상사시 내심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자연 그대로 원래 있던 그대로 놔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감도인데 멋집니다.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이 상태로 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의 아시처를 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으면서도 좋으면서도 기쁘면서도 뭔가 아쉬운 그런 개발 계획이네요. 아쉬운 그런 개발 계획이네요. 아쉬운 그런 개발 계획이네요.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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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